과일 vs 프로틴이요? 프로틴이죠 프로틴 vs 에이틴이요? 에이틴이죠 프로틴 vs 에이틴이? 당연히 에이틴이 방송은 조크 그냥 조크 인 돌박이 일 그냥 조크 너 에이틴이보다 프로틴이 더 중요하지 당연하지 제사한다면 프로틴이 더 좋아 게임이잖아 제가 키위를 잘 안 먹어요 키위를 있으면 먹는데 찾아 먹지는 않습니다 아니야 필터 안 깼죠 필터 좀 끼지 말라고 해서 그 이유를 안 끼는데 어쨌든 여러분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밤 보내시고 잘 tarde 좋은 밤 좋은 밤 좋고 뚜 Вот 좋은 밤 하지만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